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최슬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았던 2020 도쿄올림픽이 오늘 밤 개막하는데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우리는 수익 금메달 한번 따볼까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내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일단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코스탄 양대시장 일단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국가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약사. 자 국가대표입니다. 자 두 번째 델타 변이 확산 위기 속에 찾은 기회. 자 이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할 텐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자 노란톡에서요. 검색창에 주식비기 네 글자 쳐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도 역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요.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값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백종국 사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주식비기 힌트에서 국가대표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제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기대치 한 몇 퍼센트까지 올리면 괜찮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력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국가대표라고 불려도 될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국가대표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니죠. 정말 국가대표라고 할 때는 그만큼 신뢰가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오늘의 주식비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비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백종국 사부의 주식비기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내 종목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사부님픽 공략주 종목명 공개는 물론 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꼭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노란톡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종목명 또 지금 현재 비중 매수 가격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식비기 공개하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 불을 켜주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도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정이 생긴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는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져 있었던 만큼 1분기에 좋았던 어닝 서프라이즈에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2분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분명히 그러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지수 자체로만 본다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금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잡는지가 참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비기 1장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1장 바이오의약품 제조 네, 오늘은 처음부터 힌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뭐 이쪽 분야의 국가대표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자, 사부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장 먼저 기업 소개를 해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약품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바이오 시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시뮬러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사부님. 제자가 그 정도로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이 복제약인 거잖아요. 워낙에 이 약들도 지적지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복제를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허가 완료된 약에 한해서 복제약을 만드는 걸 바이오 시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제 약과 비교를 했을 때는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리티는 가격입니다.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많이 팔리게 되고 2분에서 성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복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쉽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코로나 치료제까지 개발을 한 업체인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업체는 상승할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주가 상승 포인트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지금 조정은 상당히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상승할 재료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재료도 궁금하실 거고 이 업체가 왜 조정을 받았는지도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면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악재로 작용할까요? 글쎄요. 이게 바이오주한테는 호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제가 맞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수록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로 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임상 환자 모집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외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MC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수급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졌지만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가져오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성장 포인트, 상승할 재료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의 이후부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게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치료제였고 기술력도 상당히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치료제의 성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극적인 효과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변이 바이러스 또한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서 항체 요법 사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완전하게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에서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 시뮬러 제품의 부진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1분기에 판매는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한 이유를 본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제품 같은 경우에 2분기에서는 1분기 대비로 6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부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이 바이오 시뮬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제품인 만큼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주가 수준은 1분기에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강하게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 또한 매우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 솔직히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올 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뉴스들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르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매도의 타켓이 많이 됐었던 종목인 만큼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이슈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본계 분명히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실적,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 타켓이 분명히 공매도의 타켓이 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과하게 들어가면서 예상하는 하락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준이 바닷건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공매도라고 하면 주식이 없는데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공매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수준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 하락을 했다라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월 고점 대비로 마이너스 33.87%나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6월달 바이오 업종들을 보자면 6월달에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6월달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달에도 반등도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횡보도 못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서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승할 재료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투자할 만한 재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 출시가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1분기에 실적을 안 좋게 나눴던 바이오 시뮬러 제품과는 다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보자면 1분기에 안 좋았고 2분기에 좋아질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A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B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품명을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종목명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A와 B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B 제품 같은 경우에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제품이 런칭이 되면 주가는 항상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업체도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 출시가 될 때마다 주가가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이 발생하는 3분기, 지금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조종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신제품인 B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바이오 시뮬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시뮬러와 비교를 했을 때 상업성으로 뒤처지지 않는 매우 높은 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으로 실적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에 부진을 했고 2분기부터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A 제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에는 신약으로 A 제품과 B 제품 두 제품에서 큰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실망감을 준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냥 실망감으로 둘 게 아니고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여러 나라의 수출협의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바이어 시뮬러 제품 그 성장성에다가 더한 또 다른 성장성을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양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한 대한 부분은 실적 부분에 기대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안 좋았던 부분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좋아질 부분은 반영을 돼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악재 부분만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승 포인트, 그러한 재료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승할 재료가 이제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종목 바닥에 와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상승 탄력도 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장에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훑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많이들 추측해 주고 계신데요. 과연 그 종목일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정답 공개할 거고요.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을 통해서는 일단은 이 종목의 악재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악재를 차라리 모두 다 공개돼 있으면 이젠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올라갈 일만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기업의 곶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장, 실적보다 성장성. 네, 실적보다 성장성. 실적도 뭐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2분기, 3분기 점점 더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성장성이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4분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정성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업체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1분기 실적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님,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 실적 얼마나 좀 나쁘게 나왔을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솔직히 조금 두려운데요.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후에 주가도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22.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72.7%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무려 87.3%나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를 들은 것과 수치가 다른데요. 이 수치의 백사부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서는 분명히 성장성을 보여줬고 수치로도 좋은 걸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에 비해 조금 낮게 나왔을 뿐이지 분명히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2분기와 하반기에는 더 큰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얼만큼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이 4,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126억 원으로 16.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전년 대비로는 성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3분기부터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시밀러 신약 B와 A의 실적이 합쳐지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채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부채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부채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본에 비한다면 부채 부분은 너무 높지 않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자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매우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우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투자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나가고 있고 재무활동에서는 계속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지 못하고 부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비용 부분이 추가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뮬러 신약 제품이 2개가 출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재무활동에서 부채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만 보더라도 다시 뿔마마 우량기업으로 다시 현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좋은 기업이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2019년부터 굉장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 안정적인 현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 비율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분기에 43.7%로 매우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 2,600%가 넘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많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하는 건 바로 성장성 비율인데요.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부분에서 매우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2019년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자면 14%가 전년 대비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14%에 상승한 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63%나 성장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이었죠. 그 실적에서 올해도 22%나 되는 성장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성장성 또한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OE와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재무 비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ROE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 ROE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마진 또한 그러니까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큰 성장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게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재무가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워낙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신약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 곡관 조금 비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현금 보유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신약 3분기에 출시되는 이 신약이 굉장히 상업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관이 더 잘 차게 되겠죠. 기대가 커집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계속 많은 분들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데요. 노란톡에서는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이 종목 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3장을 통해서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장, 2분기 실적 기대감. 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실적이 확인이 돼야지만 주가가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자, 저희가 함께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재료가 소멸이 되고 나서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된 이후로는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1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재무 비율에서 바뀌었지만 실적 부분에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저평가 구간은 2019년부터 시작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 있을 겁니다.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의 가격대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두 개나 뚫어내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박스권의 상단 부분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봉상으로 정비할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은 반등 구간, 반등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스권 상단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주봉 추세 자리까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봉 자리에서는 지금이 반등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달 정도 거쳐가면서 기대에 대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정배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3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3달 동안의 횡보 구간을 갖춰간 이후에 지금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MC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 그 실적이 발표하는 그 타이밍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241선의 지지 라인, 추세 라인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 만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분명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신약의 출시입니다. 신약의 출시할 때마다 과거의 이 종목은 급상승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분명히 급상승할 재료가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겹쳐진 지금의 자리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아야 훨씬 더 좋은 수익 거둘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지금 노란톡 통해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노란톡 분위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종목이 뭔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을 알아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하나하나 익절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방송 추천 종목도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해주신 분 계신데요. 오늘도 또 큰 재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많은 분들이 진짜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시면서 이 종목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수익 보는 게 처음으로 쉽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수익을 보셨다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쁩니다. 자, 오늘 상담 정말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셔서 빠르게 상담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노란톡 들어온 상담인데요. 수인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녹스 들고 계시네요. 2만 7,2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유지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녹스가 2만 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좀 약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질문의 답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지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도 깨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에 40%, 전년 대비로 4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76%나 증가를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깨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목표가랑 순절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인 3만 원을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일단 3만 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세가 있는 종목인 만큼 그 부분에서 꼭 수익 내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만 2천 5백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21선을 깨게 된다면 단기 추세는 조금 꺾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2만 2천 5백 원까지는 지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 2천 5백 원 라인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1만 7천 5백 원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2만 2천 5백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구간 오시면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녹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녹스 일단 궁금하셨던 게 유지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이셨는데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1천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만 2천 5백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만 2천 5백 원 선이 깨지게 되면 지금 1만 8천 원, 1만 7천 5백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쯤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노란 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부자되고파인데요. 저도 부자 되고 싶네요. 대우건설 8,567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갖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우건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답을 먼저 드리면 갖고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 올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은 내년에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과 대비로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9천원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길게 가져가신다면 더 큰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기회비용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9천원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21선 라인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천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상 상승 조금 하게 된다면 캔들 같은 경우에 21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돌파할 거고요. 만약 제가 말씀을 드린 8천원 라인만 캔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골든크로스 자리를 만들어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9천원 부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1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천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전 라인이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순전 라인을 넓게 드린다면 6천5백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천5백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기술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6천5백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대우건설 체크해 봤습니다. 대우건설 일단은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질문 주셨던 갖고 가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천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손절가가 역시나 또 중요해 보이는데 6천5백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부 부탁해라는 닉네임 보내주셨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많이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샐리드 13만 8천9백원에 8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임상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사부 부탁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죠. 일단 샐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 결과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일단 제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61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같은 경우에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던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은 13만 원이 저항의 라인입니다. 13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13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4만 원대, 15만 원대 라인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15만 원대에서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실험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강한 상승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순절가 같은 경우에 제가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9만 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큰 추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절 라인 9만 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15만 원에서 비중을 조절하든지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비중이 또 너무 커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네요. 정석대로 하자라는 닉네임 쓰고 계신데요. 한국정보 인증 8,06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움직임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한국정보 인증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국정보 인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왔지만 밑고리를 달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61선을 지지만 한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달과 7월달에 8,500원대 라인에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항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짧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 구간이 오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121선 라인이 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짧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무서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6,500원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9,000원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정보 인증 어제 좀 변동성 큰 모습 보였죠. 그런 만큼 지금 손절가 목표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한국정보 인증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2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손경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NHN 사이버 결제 5만 8,15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분명히 성장 포인트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홀딩하고 기다리신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1선 그리고 121선에서 충분히 지지를 하고 있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종목과 마찬가지로 5만 7,500원 라인에 현재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기간 동안 목표가를 한 6만 5천원까지는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6만 5천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5만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만원이 깨지게 된다면 4만 5천원 라인까지 추가하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절 라인은 제가 5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HN 사이버 결제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좀 지키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5만원 라인이 깨지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서 손절가는 5만원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1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강 M&T 들고 계시네요. 3강 M&T 2만 1천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자, 3강 M&T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도 홀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상으로는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조정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든 구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반등을 보이고 있고 현재 61선과 121선은 5일선과 11선이 돌파를 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만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2만 2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2만 2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만 6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3강 M&T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역시나 손절가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 1만 6천원 손절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앞서서 했던 주식 비기 상담을 하는 동안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부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요약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식 비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준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요. 분명히 2분기 실적 시즌과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많은 악재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아질 호재들을 반영을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를 모두 다 공개하고 나서 이제는 정말 올라갈 준비만 마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알찬 주식 빅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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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